그리고 또 한 명, 뉴욕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계 디자이너가 있다. 프로젝트 런웨어로 잘 알려진 빅토리아 홍. 얼마 전 그녀가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는데. 뉴욕 패션계에서 이랬 신데렐라로 떠오른 그녀의 삶과 패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자. 2007년 미국의 인기 리얼리티 프로그램 프로젝트 런웨이에 한국계 디자이너가 등장했다. 모두가 그녀를 궁금해했고 작은 체구에 그녀를 주목했다. 매회에 까다로운 미션이 주어졌지만 빅토리아 홍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함께 자신만의 뚜렷한 컬러와 독점적인 디자인으로 시청자를 매료시켰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켰고 그녀의 손에 탄생된 옷들은 섬세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매력을 풍겼다. 하지만 수많은 경쟁자들과 함께하는 나날이 편할 수만은 없는 상황. 그녀 역시 단일 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긴박감으로 날카로워졌다. 꿈을 위해 도전한 일이었지만 개성강한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한 팀으로, 때로는 경쟁자로 어울려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순간 그녀에게 터닝포인트가 찾아왔다. 바로 뉴욕 출구의 패션 아이콘 사라 지시카 파크와의 만남이다. 사라 지시카 파크는 프로젝트 런웨이 도전자들에게 멋진 제안을 하는데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사라 지시카 파크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고 뉴욕 최고의 패션 아이콘은 이 야무진 동양계 여성을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디자인한 옷이 공개됐다. 심플아머스트 페미난 감성을 살린 퍼프솜의 미니드레스는 사라 지시카 파크를 만족시켰다. And what are we were hoping to see. Congratulations Victoria. Our line produced more than 100,000 units of that one particular shirt and sold all of them. So I've been very, very happy that my design had such a wide impact 그리고 그 등장에 대한 이하실 관객이 moder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시mmet한 시점에 휴가 되어가는 것 같igiando 매우 뜨거운 gear과 처음으로 간혹해진 것 같igiando 그리고 이 시점은 놓여 Kummería에 달하는 경우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로 찬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잔여서 날간에 따른 이 진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를 수 없는 사람을 자세히 왔는데 빅토리아홍은 현재 독자적인 브랜드 나비 뉴욕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적인 감성으로 뉴욕 패션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뉴욕에서 먼저 주목받은 그녀가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세계지식보룸의 연사로 초청돼 한국을 찾았다. 그녀의 활동과 행보에 국내 패션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신데렐라가 아닌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